14일 오후 5시 19분 대한민국 제주도 근처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규모 5.2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남과 북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들이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2021년 지진을 살펴보면 올 2021년 4월 도카라여도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5월 미야기현에서 진도호강의 강진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 12월에도 4일부터 14일까지 도카라여도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북 지역 미야기현과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모 5.2의 지진은 도카라여도 근처에 해저화산이 큰 폭발을 하면서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지진은 12월 3일 오가사와라 제도의 규모 4.9 강진과 430km 신발 지진 이후 15시간 뒤인 12월 4일 오후 12시 32분부터 도카라여도에서 분발 지진이 처음 시작이 되었으며 12월 14일 화요일 현재까지 여전히 도카라여도에서 10일이 지났는데도 분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12월 19일 보름달과 12월 22일 동지를 전후로 하여 일본 동북지역 살리프에역이나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안쪽의 내륙 강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생한 규모 5.2의 강진을 고려한다면 일본 규슈 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구마모토 아소산 근처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규슈 아소산과 사쿠라지마 그리고 기리시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 포함한 규슈 지역 화산들의 폭발과 이즈 오시마 하코네 화산의 산재 팽창 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슈 지역과 특히 규슈 구마모토와 우이타현 그리고 시코쿠 에히메현까지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규슈와 시코쿠를 통해 중앙고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도쿄 수도 지카지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그 중간에 호지산을 거치게 되므로 호지산 대폭발로까지 연결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매우 위중한 위기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